가을 모기가 여름 모기보다 독하다? 헉 거미는 죽이면 안 되는 익충이다? 등등 모기부터 진드기까지 해충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실 유해충 전문가 양영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있으니까 우리 교수님 인상이 얼마나 좋으신지 들어와서 구경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인상 좋으신 분이 직접 벌레에도 물려보시고 잡아보시고 드셔도 보시나요? 네 먹기도 하죠 배어 글릴 수 아니냐고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벌써 정말 징그럽지만 무섭지만 너무 재밌다고요 8월에 나오셨는데 반응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바로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9월이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전히 벌레가 아직도 30도 이러되니까 벌레가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어제 집에서 집게벌레 한 마리 잡았거든요 딱 벌레 또 많이 나올 시기니까 또 9월이 정말 제격 아닌가 나오는 게 딱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일리님께서 지난번 방송 기억이 나요 내용은 너무 알찬데 머리랑 제 등이 괜히 너무 근지러웠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벌써부터 근질근질한데 우리 짝짝이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문자랑 채팅 쪽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니까 바로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놓치신 짝짝이분들을 위해서요 교수님 소개를 먼저 살짝 드려볼게요 한국 유용곤충연구소의 대표이사이자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위원이시고요 을지대학교에서는 위생액충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시잖아요 8월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술 마신 사람이 모기에 더 잘 물린다 모기는 오형을 더 잘 문다 같은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 이번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지인들이랑 같이 계곡을 놀러 갔거든요 근데 모기에 엄청 많이 물린 친구들을 보니까 다 피부색이 하얀 친구들이었는데 혹시 그게 맞는 건가요? 좀 밝은 것을 좋아하긴 하죠 밝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 친구들 사이에 앉혔더니 모기 안 물렸거든요 진짜 그 친구들이 10박 넘게 물렸거든요 또 계곡이나 이런 데는 산 인근이잖아요 산모기들이 굉장히 드셉니다 그거 오늘 여쭤보려고 했어요 얘네들은 또 주간활동성이에요 보통 모기들은 야간활동성 밤에 활동하잖아요 산모기는 주간 낮에 묵니다 그러면 이름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밤모기 낱모기 이런 것처럼 이름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산에 사는 모기를 숯목이라고 그래요 숯 아 숯목 아 산모기가 아니라 숯목이라고 하는 거구나 네 그렇죠 아 근데 이번에 그래서 그 물린 친구들이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멍이 들었다고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네 원래 더 많이 붓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이제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면역적으로 좀 특이한 경우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도 한 번 물리면 일주일 열흘씩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 2, 3일 좀 가렵다가 좀 괜찮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면역적으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독특한 체치나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아마 세미 씨하고는 좀 다르게 모기들이 더 좋아하는 아마도 모기들이 그 친구분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뭐야 현실에서도 남자도 안 꼬여 모기도 안 꼬여 모기라도 나를 좀 좋아해 달라고 죄송해요 벌레 뒤도 차여가지고 제가 어우 울컥하네 자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 해충과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교수님 우리 깨깨우 프로필에 각종 벌레 사진을 프사로 올려놓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의 사진이 있나요? 네 뭐 빈대도 있고요 네 모기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니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네 때로는 이제 이게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 네 잠자리 유충 직접 동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거를 이제 깨깨우 프로필에 올리신다 네 이렇게 올려놓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자 이런 질문들 산목이 뭐 더 독한지 집에 개미가 있으면 바퀴벌레가 안 들어오는 게 진짠지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탐문 50원 창문 100원 고릴라 무료로 질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또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보통은 이상형 이런 거 물어보는데 교수님께는 가장 좋아하는 벌레는 어떤 벌레인가요?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벌레들이 가끔 있어요 뭐 강아지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라든가 먹었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좋다든가 그런 것들 아 이렇게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 전 벌레랑 대화한다는 줄 알고 또 스토리텔링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 거미 중에는요 이 어미가 거미 새끼들을 품어요 겨울 동안에 봄이 되잖아요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봄에는 곤충들이 많지 않으니까 새끼들이 어미를 잡아먹고 큽니다 아니 그런 찌땡땡 자식들이 있어? 어? 진짜요?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 얘기해 주잖아요 애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어떻게 먹어 우리 엄마 어떻게 먹어 이렇게 울죠 네네네 아우 목이나 빈대 같은 벌레 일부러 물린 적도 있다고 하시던데 네 물려보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알을 받으려면 흡혈을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잘 흡혈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 저는 이제 빨리 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연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 모유네요 모유 그렇죠 어떻게든지 제 피라도 좀 줘서 좀 다슬려가지고 좀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피를 주고 해서 이제 알도 받고 그렇죠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게 저는 물린다는 게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얼마나 가렵고 아프고 막 이빨 모양 이런 줄 알았는데 아 모유 밥을 주는 거예요구나 네 그렇죠 동료분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아 예 그럽니다 필요할 때는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야 애들 밥 주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서 이렇게 포즈 잡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밥 먹고 애들이 네 아니 이제 팔뚝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죠 아 정말 다른 색이에요 아 그게 물리기차 그런 거 있잖아요 모기도 그냥 모르고 물렸을 땐 안 아프거든요 근데 제 눈앞에서 물고 있으면 따끔해요 그렇죠 그런 긴장 안 되세요? 그런 게 이제 의식이 되니까요 우리가 직접 보고 그걸 의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뭐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물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금방 물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어 그럼 혹시 물렸던 것 중에 제일 아팠던 벌레는 어떤 벌레였어요? 아픈 벌레들은 이제 보통 그 등에라고 하는 종류가 있거든요 파리처럼 생겼는데요 얘는 주둥이가 커팅 스폰징 타입이에요 그게 무슨 이빨이 면도칼처럼 생겼어요 어떤 건지 알아요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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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처럼 네 그래가지고 피부를 찢어요 헉 그래서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흐르는 피를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고 그렇게 먹습니다 되게 아프죠 말만 들어도 너무 아프겠다 주사보다 더 아프겠는데요 아퍼요 따끔하고 아프죠 오 벌보다 아파요? 네 더 아픕니다 아 아니 그럼 그렇게 물린 뒤에요 간지럽지 않게 뭐 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연고나 효과가 좀 좋은 약 같은 거 알고 있는 거 아 이런 상표명을 약간 중간에 땡 하나만 넣어서 네 저는 이제 약품보다는 이제 제 민간요법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된장 바르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물리잖아요 네 그러면 면역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가렵고 돌 가렵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가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물린 부위에 이렇게 외부 물질이 들어온 거잖아요 목에 타액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가려운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서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히스타민이 분비돼요 네 맞아요 거기에 백혈구가 이제 그쪽으로 가거든요 면역 반응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혈관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넓게 해주면은 덜 가렵죠 히스타민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어드라이기 이거를 약하게 해서 가지고 그 물린 부위를 쬐줍니다 따뜻한 바람을 계속 그러면 훨씬 덜 가렵습니다 아 약간 따뜻하게 해서 간지럼 좀 없애는 원리는 사실 비슷하네요 저희 피부과 심연철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근데 드라이기 한다면 또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내일 한번 또 질문을 해볼까요? 또 피부과 쌤한테 네 따뜻한 찜질 뭐 이런 게 또 좋습니다 아 그럼 결국에는 따뜻한 찜질을 해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손희님께서요 교수님 아무리 연구를 해야 된다지만 그래도 이 벌레는 정말 싫다 만지기 싫다 하는 곤충도 있으세요? 네 좀 다리 여러 개 달린 그리마 뭐 이런 거 있죠 돈벌레 네 일반적으로 돈벌레라고 많이 얘기하죠 돈벌레는 죽이면 왜 다리가 후수수수하고 다 터뜻해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징그럽죠 그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벌레 죽이지 말라 해서 안 죽이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전 어떻게 알았냐면 친구가 죽였는데 다리가 후수수수 떨어지고 또 떨죠 이렇게 떨어진 다리들이 떨어요 아 재밌는데 싫어 이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어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 도착한 질문이 진짜 많아요 실시간도 많고 기준에 온 것도 많아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님께서 교수님 초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건가요? 여름마다 진짜 미치겠어요 인터넷 보니까 과일이랑 세제랑 섞은 음료를 만들어서 해결하라는 걸 봤는데 해봤더니 오히려 초파리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에? 세제랑 과일 섞은 음료? 보통 식초 넣지 않아요? 약간 이제 당분이 있는 그런 좀 당분이 발효가 되면은 좀 시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니까 발효? 네 그래서 바나나 같은 거 드시면 그 껍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음료 있죠 그 냉 음료 같은 거 이제 플라스틱 맑은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에다가 이제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흑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이제 설탕물을 만들어줘요 거기에 식초 몇 방울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세제는 왜 넣느냐 하면 애들이 빠지면 못 나오게 하려고 넣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맞아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랩을 갖다 씌운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빨대 있죠 빨대를 한 3cm 정도 길이로 잘라가지고 거기다 한 서너 개 꼽아놉니다 그러면 빨대 그 밖으로 이제 냄새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초파리가 빨대 속으로 들어가서 빠짐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아 못 나오게 트랩을 만드는 거죠 아 애들이 들어갈 줄 아는데 또 나올 줄은 모른다 그렇죠 그 구멍이 뭐 작으니까 그걸로 쏙 들어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못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잡히는 거 보통 과일 같은 걸 많이 이제 웹에서 사오시고 여름에는 과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파리가 생기는 거고요 초파리는 이제 식물성입니다 그런 과일이나 뭐 하여튼 야채나 이런 것들 채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짓물러서 썩는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초파리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파리랑 비슷한데 벼룩파리가 있어요 네 벼룩파리 근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거의 크기도 똑같고 근데 굉장히 빨리 지나다녀요 빨리 걸어다녀요 애들은 똑같이 날라다니는데 아 그 걔네죠 핸드폰 만질 때 저녁에 글자인 척하면서 막 걸어다니는 애들인가 불빛에 약간 이제 눈도 까맣고 좀 까맣습니다 초파리는 눈이 빨갛거든요 근데 얘는 눈도 까맣고 거의 초파리랑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육식성이에요 그러니까 치킨 시켜드시고 뼈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뼈는 이렇게 따로 모아서 이제 쓰레기 버릴 때 버린다고 이렇게 주방에 놔두거든요 그럼 그런데 벼룩파리가 생깁니다 또 족발 드시고 뼈 이렇게 모아놓으시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벼룩파리들이 엄청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치킨 뼈라든가 족발 뼈 같은 것들은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일반 쓰레기 버릴 때 그 냉장고에서 뼈를 꺼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버리시는 우리 환경미염분들께서도 좀 편하시겠다 왜냐하면 냄새가 덜 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음식 쓰레기가 아니니까 맞아요 뼈는 일반 쓰레기로 해서 버려야죠 그런데 일반 쓰레기는 매일매일 버리지 않잖아요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족발 뼈를 미리 넣어놓으신 분들이 계셔요 존대요 그러면 벼룩팔이 엄청 생깁니다 아 걔네가 벼룩팔이었구나 굉장히 빠르죠 와 실제 해보시니까 많이 잡혔어요 그 빨대 꽂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방이나 잘 돌아다닌 데다 놔두면 점점 시큼한 냄새들이 나니까 애들이 쏙 들어가면 못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러 잡으려면 너무 작아서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유인 트랩을 딱 놔가지고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가운데 이렇게 잘 잡힐 수 있도록 해주면 좀 수월하게 잡을 수 있죠 아 이 방법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초파리는 솔직히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뭐 좀 부패된 과일이나 야채 뭐 이런 데 접촉했다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서 이제 뭐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접촉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데 붙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먹었다 그래서 금방 탈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끔 모른 척 몇 마리 먹기는 했어요 걔넨 좀 작으니까 맛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아 초파리를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죽어있으면 이렇게 먹고 나중에 어 여기 몇 마리 죽어있네 이렇게 그런 발견나 잡고 계세요 죽은 걸 먹어요? 저 옛날에 개미도 먹은 적 있어요 그 라면을 너무 아 이거 또 비명 지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너무 급한 마음에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다 너무 허겁지간 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국물이 검은색인 거예요 여기까지 아 뭔 말인지 알겠어 집에 또 개미들 그때 집 건물이 오래되면 엄청 많았잖아요 개미 지금도 그렇고 대신 바퀴벌레 없어가지고 럭키비키 오호사장님께서 초파리가 앉았던 음식 아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건데 먹으면 배탈 날까요? 라고 했는데 파리랑 똑같은 거네요 다른 음식에 붙었다가 없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이제 부패된 뭐 이런 과일이나 이런 데 이제 접촉하게 되면 그런 미생물들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긴 한데 워낙 작기 때문에 맞아요 배탈은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발자국도 안 나 걔네는 발 얼마나 얇은데 맞죠 3990님께서 엄마가 돈벌레라면서 못 죽이게 하는 벌레들이 있어요 그런 건 진짜 인간에게 좋은 유익충인가요? 집에 같이 살면 좋은 벌레가 세상에 있긴 한가요? 다리가 너무 많고 기어다니는 건 다 무서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근데 돈벌레 진짜 안 죽여도 돼요? 죽여야죠 그 보면은요 특별한 해는 아니어도 이렇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이 굉장히 심해요 많이 또 돌아다니다 보면은 너무 그 좀 정신적으로는 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징그럽고 막 이러니까 정신건강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죠 유익충이 맞긴 맞아요? 돈벌레가? 아니요 유익충은 그러니까 특별한 해를 일으키기 질병 전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충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고서도 혐오감이 있고 아유 징그럽다 이렇게 느낄 정도면은 정신적으로 해충 불쾌의 해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닌 그냥 무익충이네요 무익충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러면은 죽이는 게 낫지 앞으로 이유 생겼다 괜히 죽이면은 돈 나갈 것 같고 괜히 막 내가 돈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자 우리 궁금한 것들 많으실 텐데 계속해서 샵103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 그럼 저희는요 아주 재밌게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박수채 4부 시작했고요 유해춘 박사 양영철 교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짝짝이분들의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훈님께서요 요즘 회사 다녀왔다 집에 오면 조그마한 쌀벌레들이 날아다닙니다 쌀벌레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 쌀벌레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장날 어디 갔든지 이렇게 근교에 가시면 뭔가 이렇게 조나 수수나 곡물 같은 거 좀씩 사오십니다 밥할 때 이렇게 넣어서 드시려고 근데 까만 봉지에 넣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싱크대 밑에 어디나 이렇게 놔둬요 근데 그걸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죠? 사놨는지를 모르고 거기서 벌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쌀이나 하여튼 이런 벌레들이 있으면 그 곡류 어디 곡류에서 나오는지를 보고 요즘 햇빛이 굉장히 쎕니다 33, 34도 햇빛이 한낮에 굉장히 뜨겁잖아요 밖에다가 서너 시간만 놀아놓으세요 싹 죽읍니다 그럼 다시 먹어도 돼요? 그럼요 쌀벌레가 먹었던 것데도? 그럼요 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말라죽고요 벌레가 만약에 이따구면 다 기어나갑니다 우와 그러면 말린 다음에 잘 씻기만 하면 끝이겠네요? 아니요 씻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햇빛만 강하게 내리쬐주면 돼요 한 서너 시간 정도 잘 죽구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햇빛에다가 이렇게 벌레 생기면 쫙 널었잖아요 그겁니다 다 죽어요 우리 이면준님께서 거실에서 중간 크기의 바퀴벌레 한 마리를 봤는데 어디에 더 있을 확률이 있는 거겠죠? 요즘에는 아파트가 거실하고 거의 주방하고 이렇게 많이 붙어있잖아요 주방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주방에는 항상 식자재들이 있고 우리가 요리를 하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먹이 그다음에 주방에는 항상 물을 쓰기 때문에 습도가 잘 유지되어 있고 그래서 주방에 서랍을 한번 열어보고요 서랍의 밑면 그 레일 사이 이런 데를 주로 이렇게 후레시 가지고 잘 보시면 거기 모여 있습니다 바퀴는 모여서 하는 습성이 있어요 군서 습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식구들이 더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 날개 달린 미국 바퀴벌레라고 하는 엄청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바퀴벌레는 걔네는 외톨이죠? 걔네들은 주로 실내에서 잘 안 살고요 밖에? 주로 옥상이나 이런 데 살다가 어쩌다가 한두 마리씩 집에 들어오지만 결국은 얘네들도 적응을 못해서 많이 죽기도 해요 아 다행이다 주로 집안에 사는 것들은 독일 바퀴 아 그런 애들이 제일 많이 살죠 우리 바퀴벌레 질문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한번 쭉쭉 소개해볼게요 남상인님께서 바퀴벌레는 집에서 죽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알을 깐다고요 아 이 얘기가 진짜인가요? 그래서 엄마가 꼭 휴지에 싸서 변기 물에 내리게 하는데요 이 인터넷 보니까 이러면 또 변기 안에서 알 깐다고 하던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죽여야 이놈의 바퀴벌레가 다시는 안 나타날까요? 아 생명력 정말 징하다 너네들 휴지로 죽이면 휴지에서 알까? 변기에 넣으면 변기에서 알까? 얘네 어떡해요? 무슨 알까기야 알까기 얘네들은 이제 독일 바퀴거든요 독일 바퀴는 난해업이라고 알주머니를 달고 다녀요 암컷이 근데 이 알주머니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얘가 끝까지 달고 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잡으려고 한다든가 어떤 위협을 느끼면 암컷이 도망가면서 난해불 떨어뜨리죠 아 알을요? 네 난해불 알주머니를 떨어뜨리고 도망가요 아 사람들은 도망가는 애만 보거든요 어머 그 모성애가 별로 없다 어떻게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알주머니를 버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자기도 살고 애도 살아야 되니까 아 너라도 살아라? 그렇죠 너라도 살고 나는 그 대신에 알집을 떨어뜨리니까 몸이 가볍잖아요 더 빨리 도망가겠다 같이 살자 희생이 아니라 야 너네 살아서 만나 그래 너도 살고 엄마 일단 살게 해가지고 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놔도 되는데 얘는 그 난해협의 난막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습도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미가 좀 끝까지 달고 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위협을 느끼면 이걸 떨어뜨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움직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퀴만 보다가 알집을 미처 못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마운 네 마리의 알에서 부하돼가지고 마운 네 마리가 이제 나오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러면 바퀴벌레를 위협해서 죽이지 않으면 얘네를 어떻게 은신해가지고 우리가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잘 죽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얘가 도망갈 때 그 뒤도 좀 한번 다시 봐라 떨어뜨리는 알집에 알집을 놓치지 말고 그걸 잘 봐야 된다 알집이 보여요? 보이죠 얼마네요 크기가? 크기가 한 길이가 한 0.5 내지 0.6mm 그러니까 0.6cm 아 1cm는 안 되지만 그래? 네 5mm 6mm 정도 되니까요 폭이 한 3mm 4mm 정도 되고 아 이거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그거를 바퀴의 알집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모양을 살짝 묘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각형이에요 네? 사각형이라고요? 요렇게 낳을 때 아플 것 같은데 사각형? 네 직사각형 네 직사각형 지금 종이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아 종이에 그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네모난데 이렇게 일자로 줄이 있어요 애벌레처럼 주름이 있어요 주름이 있어요 약간 그 갈색인데 연한 갈색 요렇게 생겼어요 아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 일단 알을 잡았으면 알? 알을 휴지에 놓고 눌러줘요 눌러 옛날에 집에서 엄마가 이 죽였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알이 터뜨려지게 이렇게 딱 눌러주면 돼요 짓이겨요 아마? 그렇죠 짓이겨주면 되죠 아 그러면 잡은 바퀴벌레는 어떻게 해치워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변기에 넣잖아요 일단은 이제 휴지에 쌓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뭔가 잡죠? 네? 한번 살짝 눌러줍니다 아 난 그 터지는 느낌이 너무 싫다팔이에요 눌러줘요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눌러주고 한번 눌러주고 변기에 넣으면 거기서 못 나옵니다 사실 거기서 번식이 안 되죠 정화조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물하고 섞여가지고 들어가는데 일단 핵심 포인트는 지디겨라 한번 눌러줘서 이렇게 탁 압착 저는 진짜 나중에 남편을 구할 때 그거부터 물어볼 거예요 벌레 잡을 수 있니? 벌레 못 잡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바퀴벌레는 특히나 4565님께서요 제가 너튜브에서 봤는데요 바퀴벌레 퇴치약 때문에 바퀴벌레 입맛이 바뀌었다면서 짝짓기 전략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90분 정도 짝짓기라 했는데 이제 3초로 너무 줄여진 거야 90분에서 3초면은 이거 진짜예요? 짝짓기 하는 시간이 아니고 짝을 찾아서 교미를 이루는 데 시간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요법으로 바퀴를 잡는데 그 동먹이법이 있어요 바퀴가 먹으면 먹고 죽는 거 바퀴가 좋아하는 먹이에다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때 뭘 넣냐면 붕산을 넣어요 붕산을 한 20%짜리를 이렇게 섞어서 넣는데 거기에 설탕을 한 20% 정도 섞어 넣습니다 이것을 많이 민간요법으로 쓰다 보니까 바퀴가 이거 먹으면 죽는 거를 알아요 단맛을 거기에 설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컷이 또 암컷하고 교미를 할 때 수컷이 날개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세우면서 복부에 등판해서 약간 달콤한 물질이 분비해서 나옵니다 그럼 암컷 바퀴가 그걸 먹는 동안에 얘가 수컷이 교미를 해요 그래서 이 단맛을 내는 그런 동먹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전자가 바뀌어 가지고 수컷이 내는 단맛을 기피해요 이제 그 먹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뭐야 얘네 뇌에 있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그래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컷하고 암컷이 교미를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에는 상당히 길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짧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암컷 바퀴가 수컷이 내는 어떤 이 단맛을 요즘에는 이제 좀 단맛이 바뀌었다고요 아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줄어든 거네요 네 단맛이 이제 당장 암컷이 이렇게 먹었을 때 포도당으로 분해돼 가지고 단맛을 금방 느끼는 게 아니라 좀 늦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바퀴벌레가 달까? 달지 않을까요 수컷은? 아니요 달지 않고요 이상한 그 좀 냄새가 나요 어떻게 아세요? 약간 네? 어떻게 아세요? 먹어봤죠 설마에서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왜 설국열차에 그 프로테인블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바퀴종하고 똑같은 거를 건조해 가지고 맛을 봤어요 도대체 맛이 좀 있을까? 과거에는 지구가 굉장히 자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바퀴 얘기 그만해야겠어요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 근데 설국열차 보고 드셔보신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셔가지고 네 네 네 네 네 그런 극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진심이 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춰버리면 네 아주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곳은 뜨겁죠 그 다음에 햇빛이 안 비치는 곳은 춥죠 영하 뭐 백 몇 도까지 내려가니까 춥죠 네 그럼 양쪽에서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하로 들어가야죠 지하로? 지하에 들어가서 닭 키우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못 키우죠 아 벌레를 키워서 먹어야 돼요 맞아요 단백질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닭 키 벌레는 진짜로 생존력이 미쳤잖아요 그렇죠 서랍에다 딱 키워가지고 오늘은 이쪽 서랍고 내일은 저쪽 서랍고 이래서 딱 요리를 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설국열차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온단 말이죠 지금 키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맛있는 맛선생님이 나왔나 보다 하면서 어디 맛집을 얘기하고 계시지 어디 뭐를 서랍에 넣고 먹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얘기하는지 알면 난리 나시겠는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실일호님께서요 어? 집에서 존벌레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것도 교수님께 여쭤봐도 되나요? 존벌레가 사람을 물거나 하진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물지는 않습니다 아 그 존벌레를 영어로 실버핏이라고 그래요 어? 실버핏이 은고기? 은색 은색 어 네 네 은색의 빛이 나는 그런 벌레를 존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옛날 고서라든가 이런 책 같은 걸 많이 갉아먹기도 하고 면 같은 걸 많이 갉아먹기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옷이 뭐 폴리스텔 이런 것들은 잘 갉아먹지를 못하는데 면 소재 이런 것들을 잘 갉아먹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면 그런 많이 나타나는 그런 틈이 있어요 뭐 문지방의 틈이라든가 그 갈라진 틈이나 이런 데다가 에어로졸 에어로졸인데 그 내추럴 피레스린이 들어있는 에어로졸이 있습니다 그 제춘국제 천연 제춘국제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 뿌려도 분해가 잘 돼요 가수분해가 오래 잔류하고 하지 않으니까 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안 일으키고 하는 그런 제재가 있는데 대롱이 달린 것 대롱이 달린 걸 써야만 그 틈새에다가 약을 분사를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넓게 퍼지니까 또 다른 곳에 약재가 이렇게 퍼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대롱이 달린 그런 내추럴 피레스린이 들어있는 에어로졸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7874님께서 주택에 살아서 집 주변에 해충이 많습니다 5살 딸이 있는데 해충약을 뿌리면 딸에게 안 좋을 것 같고 안 뿌리자니 너무 많습니다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벌레를 잡기 위해서 이런 가정용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데 너무 그 주변 공간이나 이런 데 많이 뿌려지게 뿌리는 것들은 안 좋고요 어차피 이제 사람이 들이마실 수도 있고 아이가 또 들이마실 수도 있고 또 반려동물이나 이런 거에 접촉이나 또 들이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뿌리는 건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롱이 달린 게 있어요 딱 얘네들이 자꾸 출현할 수 있는 그런 틈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 약을 주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고 이렇게 쭉 쏘면은 약액이 그 안쪽으로 스며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좀 방제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약 뿌리고 금방 사람이 생활을 해도 돼요? 네 그런 대롱으로 이렇게 뿌리는 경우에는 그 틈새에 약액이 침투되게끔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간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 네 공기에다가 네 공간에다가 이렇게 넓게 뿌리는 것들은 들이마실 수도 있으니까 뿌리고는 문을 닫아놓고 좀 밀폐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한 두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약액이 다 떨어져요 이제 바닥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제 양말 신고 들어가게 되면 되게 미끄미끄러죠 아 맞아요 다 닦아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대롱에다가 틈새다가 쫙 가까이 해가지고 네 이제 있는 부위 나타나는 부위 이런 데다가 뿌릴 수 있게끔 대롱 달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정민님께서 저희 집은 깨끗한데 왜 자꾸 거미집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거미집은 창고같이 더러운 데만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미집도 마음대로 없애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거미가 많다는 거는 다른 벌레가 많다는 거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다른 벌레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잡아먹기 그렇죠 근데 저는 가끔 집에 거미줄이 이렇게 있을 때 안 없앤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걔가 벌레를 잡더라고요 또 잡아요 잡아먹죠 근데 이제 미관상 안 좋죠 거미줄이 이렇게 쳐있으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거미는 말하자면 뭐 이충이죠 이렇게 다른 벌레들을 잡아먹을 수 있고 해충들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그래서 지하창고나 사람이 없는 곳 어두운 곳 이런 데 거미가 많았던 게 거기에 벌레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많으니까 거미줄을 치고 잡아먹고 그렇죠 아 만약에 집에 거미줄이 자주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요 집에 벌레가 많은 겁니다 자 비온다님께서 어디서 들으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2부자리를 바로 정리하는 것보다 흐트려진 자체가 해충이 덜 생긴다는 걸 들었습니다 진짜인가요? 라고 하는데 비온다님 2부자리 정리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거 보내신 거세요? 이거는 게으른 사람들이 만든 루머 아닐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바로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돌돌이의 찌찌기 있잖아요 돌돌이 돌돌이 같은 걸로 한번 쭉 해주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셔야죠 오히려 더 일이 느셨네요 돌돌이 해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한테서 떨어지는 각질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거 먹으러 도우죠? 그거 먹는 진먼지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들도 되게 많이 살아요 우리 피부에서 떨어지는 게 성인한테서 떨어지는 피부 각질이 하루에 한 1g 정도 된대요 아 진짜요? 뭐 비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이제 진먼지 진드기가 침대나 카펫이나 또 천소파 이런 데서 많이 살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돌돌이로 해서 정비 정리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시는 게 해충이 덜 살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양지안님께서요 아파트 정기 소독을 하는데 한 집이 안 하면 그 집 벌레나 유충들이 배관을 타고 다른 집으로 침투되기도 하나요? 배관을 타고 옮겨오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이제 베란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아파트가 그렇게 벌레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들은 이제 복도식이고 또 좀 더 좀 이렇게 옆집하고 어떤 분리나 이런 게 요즘 아파트하고는 좀 덜 돼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소독을 많이 하면은요 얘네들이 그 옆집으로 많이 이동해 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배관이나 이런 걸로 옮겨오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강은 형님께서요 벌레 안 무서워하는 박사님 같은 남자 너무 멋있어요 너무 든든합니다 남편아 분발해 라고 하는데 실제로 집에서 벌레 나오면은 전혀 안 무서워하시죠? 네 안 무서워하죠 아 아내분은 좋겠대 가족들이 다 벌레 나오면은 다 부르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럼 무서워하죠 누가 벌레 나왔다 아싸 아싸 누가 그래요 아유 듬직하다 듬직해 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양희철 교수님 오늘은 어떠셨나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좀 적게 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또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좀 충실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만족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바퀴벌레 먹는 이야기까지 하시고 개인적인 이야기 너무 많이 하셨죠 그래요? 근데 이런 게 더 공포스럽고 재밌어요 아 그렇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계절마다 만나뵙는 걸로 약속을 드리면서 교수님과는 인사 나누고요 샘디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어?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